어...있었죠? 초반에도 아무것도 안보여 뭐가 갑자기 시야가 아무것도 안보이고 안보... 아무것도 안보이고 있어요? 어? 불안하게? 어? 뭔가 다왔는데? 어? 다왔어요? 자, 호수 모르니까 클로킹을 여기서부터 하구요 근데 여기로 올라가면 되는데? 랄라랄라 자, 구석에서 항상 주인공은 구석을 좋아해 구석에서 에너디를 채우고 자,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아...이거 또 달려가고 있네? 자, 걸어가...이거 앉아서 가야지 어? 어... 왜 여기로 오면 안되... 는지 알겠다 갈 길이 없다 갑자기, 갈 길이 막혔다 잠깐만, 어디로 가야되지? 갈 길이 막혔는데? 어... 야, 이, 이, 이쪽으로 오는게 아... 이쪽으로 오는게 아닌가벼? 아,씨... 어... 저기로 가자 저기, 점프해서 넘을 수 있으려나? 넘을 수 있을거 같은데? 오케이 아 이쪽으로 나올 수 있었구나 어 뭐야 자 적들이 하나도 보이고 있어요 얘는 몰래 죽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애 근데 나는 권총 소음기단 총이 하나도 없어 자 몰래 가야겠지 자 소음기단 총이 없어서 오 야 소음기 달려있는데 이거 너 이 총을 가까이서 한번 이렇게 맞아볼래 이렇게 맞으면 굉장히 아파 아 두 명 있네 관통샷 되나? 야 이거 좀만 앞으로 나와봐 관통샷 한번 해보자 그렇지 힘내 힘내 너 너는 풀리고 이거 밀어내고 니가 앞으로 갈 수 있어 좀만 더 힘내서 앞으로 안오는데? 야 쟤 덕분에 니가 뒤들 앞을 벽에서 떼었구나 자 연어치려고요 아 아니 안들려 아 아 안들려 안들려 야 쟤 올거 같은데 이쪽으로 쟤 올거 같은데 이쪽으로 여긴 왠 나우 너도 다운 나도 다운 블롤네도 다운 다함께 다 다운 자 두명째 처리했구요 하러 위 pure تي ür 구 으 하 으 자 타네풀 그쵸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얘도 있네? 너 내가 여기 지나가면은 그 무지막지한 총 갖고 나 막 난사하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랬었잖아 너 임마 내가 다 알아 임마 너 이쪽 보지마 임마 보지마 야 거기 고.. 고마.. 아니 잠깐만 미안하다 이상한데 때려서 고이였다 여기가 저 엘리베이터 같은데? 오 날.. 나를 보고 있어! 아니야 나 투명해서 안 보였을거야 어오우 지금 왓츠 독스 플레이 하고 있는데? 야 박사 왓츠 독스를 좀 해봤어요 감시카메라를 어떻게 써야되는지 알고있어 자 일단 표시해놓구요 제가 표시해놓구요 로켓런처 로켓런처 잠깐만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난 로켓런처도 있지? 로켓런처 어떻게 어? 나 로켓런처가 있었네 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오케 부퍕 흫흫흫흫하하 나도 저런 정신으로 저런 스피릿으로 게임을 플레이해서 예 한 게임이 여러 가지 많죠 특히나 왓츠 독스 그 하지만 예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항상 살인과 예 폭력이 난무하는 빨리 해야 된대요 알겠어 너무 다 너무 그어하지마 여긴 뭐 식물들이 이렇게 많냐 아 파크라이였으면은 얘를 죽이고 얘 있는 칼을 딱 빼서 얘한테 식 던질텐데 파크라이였다며 근데 얘는 그런 짓은 없나봐 해병대인데도 불구하고 아 그럼 그렇고 여기서 뭘 하라는거지 뭐 이거 이거 뭐 어떡하라고 자 혹시 모르니까 예 이걸 준비하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거라고 예 누군가 그랬었는데 아 아 총 쏘는거구나 야 총 두벅맞고 왜 안부서져 아 아 아 군용인가 야 이거 뭐야 야 너 이거 너 이건 아니지 몇대를 맞아야 이제 부서지는거야 아 아 분명하다 엘리베이터 타고 온다 총알 이거 그냥 나오는것도 아니고 이 총알 한바를 만들려면은 노동자의 피와 땀이 얼어져 이게 파약을 넣고 이게 얼마나 난잡한 작업인데 이게 이 작업을 마구마구 쏘야되다니 설마 이거 잘못 그러고 오니까 왜 애들 안오냐 아 너야 아 이거 늙어지면 왜 좋다고 하냐 보니까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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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그렇구나 야야야 너 이거 들고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거라고 하더니만 야 너였구나 기다려봐 아유 야 어떻게 야 이거 맞고도 아 죽으실걸 안하니? 야 두벅맞았어 야 두벅맞았으니까 야 가 어 가 가 가 가 갔군요 기다려야되다 아유 우셨어 아 나 언제 우시나 했어 내가 기다리고있.. 기다리다 못봐야 되는줄 알았다 야 여기도 있나? 아 얘는 아까 죽으네 자아 계속 그 헬리콥터가 나를 아 헬리콥터가 아니군요 진짜 이상한 애 있는데 뭘 자꾸 던지라 아 너야 나 또온거 아니야 애들 또왔네 야 나 언제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아아.... 쯧. 하아... 차아, 잠시만요. 어?